안녕하세요. 굿모닝 월가월부 이유환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열어볼게요. 2024년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며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증시가 살아나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술주가 뉴욕 증시를 견인하며 주요 지수들 연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인데요.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잠시 후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주 전보다 2천 건 늘었으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급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달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연말 휴가철에 대비한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줄었고 오하이오주는 가장 늘었습니다.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조치는 향후 중국은행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5대 대형은행과 합자은행인 중국초상은행은 이날 일제히 예금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밀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한 지수는 지난 19일 이후 3거래일 만에 2,600선을 밑돌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상승에도 전반적으로 연휴와 연말을 앞둔 관망세가 작용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양호한 실적과 가디언스를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 메모리침 업황반 등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됐습니다. DS단석은 1965년 설립된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대여로 주목받았던 DS단석이 상장 첫날 세 번째 공모가 대비 내외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공모가 대비 400% 상승에 성공한 공모주는 KNS, LS머트리얼즈에 이어 DS단석이 세 번째입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효자식품김이 올해 최초로 1조 원 수출을 달성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수출은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생산자와 가공 수출 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 개척이 활발한 결과인데요. 세계 김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9억 1,800만 달러로 한국은 70%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이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요?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강한 이름 보여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3대 지수 1% 이상 떨어지며 고점 부담을 드러냈으나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편 주요 지수의 반등에는 3분기 미국 GDP 성장률로 경기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마이크론 호실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미국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87%, 나스닥 지수는 1.26%, S&P500 지수는 1.03% 강한 움직임 보여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국내 수직 양시장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불어온 마이크로발 흠풍에 반도체 주들이 장중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발표된 중국발 게임 규제에 관련 종목들이 10% 이상 급락하며 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2% 빠지며 2,590선에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8% 상승하며 개장했으나 장중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현대차 등이 상승한 반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0.56%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5%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850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BM, 에코프로, LNF 등이 2차전지주 대부분이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세터는 페라이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에 이어 가공기술 수출까지 금지하면서 대체제로 부각되는 페라이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국가안전보장명목으로 미국 등 서방국이 히토류 가공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화전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삼화전자는 페라이트 및 금속분말코어 제조업체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 제한목록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히토류 채굴, 재련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오늘 삼화전자 가격 제한법까지 올랐습니다. 삼화전기 역시 페라이트 코어를 제조하는 삼화전자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오늘 24% 넘게 상승하며 삼화전기 뒤를 따랐습니다. 이 외에도 페라이트 관련주인 상신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각각 11.28%, 4.9% 상승 강한 일은 보여졌고요. 페라코어의 주재료인 고순도 산화철 제조업체인 이지 역시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S&P500 지수, 섹터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S&P500 지수의 모든 업종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소비재, 산업, 기술, 자재 업종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발표한 긍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8.6% 급등하며 증시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마이크론 덕분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8% 올랐고 AMD는 3.3%, 인텔은 2.9% 급등했고요. 크루즈업체 카니발도 4%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전 체크사항 살펴볼게요.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미디어 대기업 텐센트와 네디지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중국은 게임 내 과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텐센트 주가는 15.7% 가까이 폭락했고 네디지는 28%나 급락했습니다. 나이키가 간밤 내년 상반기 매출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3년간 약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이키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수익이 더 약화할 때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는 강력한 총맞은 실행과 엄격한 비용 관리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년 석유 감산에 반대하던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했는데요. 아즈베노 앙골라 석유 장관은 21일 오펙 가입이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오펙에 가입한 지 무려 17년 만인데요. 앙골라는 오펙 전체 생산량인 하루 2800만 배럴 중 약 11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이는 내년도 석유 감산을 주장하던 사우디와는 의견이 불일치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이슈 살펴보았습니다.